안녕하세요.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 심원석 역할을 맡은 김민석입니다. 옆에 계신 호랑바라기이면서 또 천재공대 순정남이기도 하면서 좀 되게 그게 더 귀여운 것과 답답함을 맡고 있는 캐릭터입니다. 역할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싫었고요. 그리고 좀 현실적인 7년 연애 커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어요. 저도 장기간 연애를 해도 7년이라는 시간은 안 보내봤었거든요. 되게 재밌었고 또 그 안에 아픈 내용도 제가 겪었던 거랑 비슷했고 그래서 그냥 대본에 끌렸던 것 같아요. 처음 리딩하러 갔을 때 봤을 때 좀 되게 기분 좋았어요. 예뻐서. 오 그래요. 지금 완전히 비가 돼 있어요. 그런데 알아가다 보니 또 성격이 더 예쁘더라고요. 일단 좀 하겠습니다. 예. 캐릭터를 위해서 일단 제가 15년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는 대본을 처음 받을 때부터가 정말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단계가 왔어요. 저는 그냥 글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편이고 이 친구의 일상? 일상에서 뭐 할까?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그리고 감독님과 얘기하다 보면 어떤 접점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 캐릭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. 항상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